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큐베이스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믹서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초과정이긴 해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게 끝은 아니에요 끝이 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더 많은 기능들이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 있죠 앞으로 계속 조금 여러분들하고 팁들을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플러그인과 이렇게 연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본연의 이야기지만 미디 작업을 할 때 가상악기 음원 작업을 할 때 이 음악들을 어떻게 믹싱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그래도 우리 형편에 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동안 조금 다루지 않았던 하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 몇 가지를 짧게 오늘 좀 할까 합니다 그 중에 우리 프로젝트 메뉴 있죠 이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메뉴에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큐베이스 기초과정 하면서 몇 가지는 더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셋업 맨 밑에 있죠 프로젝트 셋업에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하자면 이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듀레이션 지금 34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기본으로 10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분 이상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듀레이션을 늘려 놓던가 아니면은 이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뒷부분까지 이렇게 늘려야 되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 이거는 영상을 사용할 때 위에 나오는 프레임 레이트 이 게이지가 있죠 그거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로부터 매칭되는 그런 프레임 레이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제일 정확할 거고요 만약에 프레임 레이트를 그 영상의 프레임 레이트를 알고 있다면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24프레임, 25프레임, 29.97드롭, 넌드롭 30프레임, 60프레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임 디스플레이 지금 프로젝트 타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포맷을 바와 비트 그러니까 음악을 보통 작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디와 비트로 이렇게 보여지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영상을 주로 작업하실 경우에는 타임 코드로 작업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타임 옵셋 이 옵셋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앞에 일부 시간을 옵셋시키고 1초로 정해뒀다 그럼 1초 있다가 재생이 되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바 옵셋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1 이렇게 해두게 되면 한 마디를 지나서 0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마디가 한 마디가 더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직접 다들 해보시면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레코딩 파일 포맷이에요 오디오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디 음원으로 가상 악기 작업을 할 때도 내가 어떤 포맷으로 나중에 출력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꼭 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신경 안 쓰고 늘 작업을 하다가 나중에 출력할 때 왜 음질이 이렇게 낮아지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오디오 카드가 지원하는 일단 굉장히 좀 좋은 음질로 96kHz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오디오 카드들은 96kHz 아니면 192kHz까지 샘플레이트를 지원을 할 거예요 그래서 192kHz까지는 음악 작업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겠지만 가능한 좋은 음질로 96kHz 정도 되는 음질로 작업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트 데프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32bit 플로스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96kHz 32bit로 오디오를 출력한 다음에 마스터링 과정을 거쳐서 비트도 압축을 시키고 샘플레이트도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샘플레이트로 이렇게 낮추는 과정을 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좋은 음질로 작업을 하자 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파일 타입인데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에서는 웨이브 파일이 기본으로 보통 되겠죠 AI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에서 사용하는 기본 오디오 파일 파일의 형식은 다르지만 오디오 퀄리티는 둘 다 무선실 오디오 음원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큐베이스 11 같은 경우에 플렉 파일로도 레코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방송 음향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 브로드캐스트 웨이브 파일로 주고받으면은 조금 더 싱크 맞추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오디오 파일로 파일을 지정을 하는 것도 꼭 해줘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너십 이거는 이제 그 뭐 참고적으로 적어 놓는 건데요 소유주가 누구고 회사가 누구고 이 프로젝트의 소유를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뭐 코멘트를 달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프로젝트 세팅, 스테레오 펜, 플러스 6d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플러스 12dB 볼륨 맥스가 펜이 있을 때 오른쪽 왼쪽을 나누는 게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 볼륨을 높여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오른쪽 볼륨을 높여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 6dB 차이로 이렇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로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위치하고 있는 폴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곡, 포항의 노래, 노래 녹음 안에 녹음 원본, CPR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얘기 드릴 거랑 이게 관계가 있어요 이게 프로젝트 폴더라는 거죠 제가 큐베이스 기초과정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주 강조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폴더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디오 작업을 하든 미디 작업을 하든 이 폴더 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거 그리고 이 밑에 누르면 Show Explorer 하시게 되면 이렇게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오디오, 이 큐베이스 파일이 저장돼 있는 폴더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게 여기 프로젝트 메뉴에서 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디오 풀, 미디어 풀을 얘기를 합니다 이 풀을 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이 오디오 풀의 오디오 파일이 어디에 녹음이 돼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F 단일곡 노래 녹음 안에 미디어 안에 오디오 라는 폴더 안에 이 오디오 파일들이 다 들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죠 비디오를 임포트해서 가져오면 여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되어 있는 오디오들도 이렇게 보시면 오디오 클립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사용되었느냐 사용된 횟수, 템포, 시그너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모노트랙인지 그 다음에 96kHz로 돼 있고 32비트 플롯으로 녹음돼 있는 데이터다 20초 동안 녹음돼 있는 원본 데이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웨이브 파일로 돼 있고요 그리고 날짜는 언제 녹음을 했는지 그리고 대략의 이미지 파일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쭉 뒤로 들어가시면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나옵니다 이게 프로젝트 폴더를 덮어 쓰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다르게 하다 보면 이게 꼬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큐베이스에서 오디오 작업을 할 때 특히 어떤 녹음을 한 다음에 다른 폴더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될 거예요 오디오 파일 오디오 폴더랑 같이 가지 않는 이상은 오디오 폴더는 지금 현재 이 폴더 안에 노래 녹음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서 이 CPR 파일 프로젝트 파일은 다른 폴더에 또 가 있으면 그 폴더에서 이 오디오 파일을 찾아서 재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프로젝트를 다른 데 가지고 갔어요 다른 장소에 가지고 갔으면 이 오디오 파일들은 전부 다 빼놓고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늘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것은 프로젝트 파일과 프로젝트 폴더를 처음에 지정한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폴더 안에 오디오 폴더 안에 이 오디오 파일들은 전부 다 위치를 잘 하고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에 오디오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지금 리스트 쭉 나오는 거 외에 이 밑에 내려가시면 트래쉬라는 거죠 휴지통이 있어요 휴지통 폴더에도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녹음을 했으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큐베이스에서 어떤 녹음을 행하면 녹음을 행하면 녹음을 하고 아 이건 안 써야 되겠어서 컨트롤 알트 제트를 하든지 아니면 지워도 그 클립을 지워도 이 폴더 안에 남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신 트래쉬 휴지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죠 모든 원본 파일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살려야 되겠는데 하는 파일이 있으면 찾아서 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필요가 없어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을 정리하고 싶어 그러면 이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밑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임프티 트래쉬라는 거 있습니다 임프티 트래쉬 휴지통을 비운다는 뜻이죠 자 이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네 리무브 클립 프롬 풀 에레이즈 있죠 그리고 리무브 프롬 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레이즈는 아예 클립을 녹음된 파일들을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근데 리무브 프롬 풀은 이 등록되어 있는 풀에서만 지우는 거예요 아까 오디오라는 폴더 있었죠 오디오 폴더 안에 있는 파일 파일 자체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리무브 프롬 풀을 하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용량이 막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든지 용량이 컴퓨터에 용량이 너무 부족해요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왜 그런가 하면요 어 혹시나 혹시나 이 오디오 폴더에 다른 프로젝트가 공유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곡은 이 곡은 포항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노래 녹음이라는 폴더 안에 이 한 곡만 있어요 이 한 곡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폴더는 하나 놔두고 여러 곡을 작업할 수도 있겠죠 뭐 저목이 서로 다른 1, 2, 3, 4 이렇게 여러 곡을 작업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 하위 폴더에 있는 이 오디오 폴더라는 거는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오디오 폴더를 서로 공유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풀에서 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이 파일들을 이 파일들 중에 혹시 다른 프로젝트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파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 파일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파일에서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그 파일을 사용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에 갔을 때는 오디오가 삭제돼서 나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지우지 말기를 저는 권하는 거죠 자 여기 인프트 트레이시 여기 보면 지우는 이레이즈가 있고요 리무브 프롬 풀 풀로부터 리스트만 지우는 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보고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음 또 하나 메뉴가 있는데요 리무브 언유즈드 미디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프로젝트에 있는 파일들 중에 녹음을 하거나 했을 때 어 풀에는 들어왔는데 풀에는 들어왔는데 프로젝트에서 타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파일들이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런 파일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언유즈드 미디어 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미디어를 어떻게 할 거냐 트레이시 요것도 한 두 가지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어 휴지통으로 넣던가 아까는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했을 때 컨트롤 Z를 했을 때 네 아니면 딜리티를 했을 때 자동으로 트레쉬로 들어와 있죠 자동으로 들어와 있는 파일들이에요 근데 들어와 있지 않는 파일들을 트레쉬 휴지통으로 집어넣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휴지통 집어넣는 과정 뭐 생략하고 이거는 뭐 확실히 없어도 돼 그런 경우에는 리무브 프롬 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에서 아예 삭제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요 두 메뉴 확실하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 풀로 오디오나 미디어 파일들을 가지고 올 때 사용하는 메뉴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임포트 오디오 CD 네 지금은 뭐 거의 CD를 사용하지 않지만 오디오 CD로부터 오디오를 가지고 올 때 임포트 오디오 CD를 하시면 CD를 집어넣고 임포트 오디오 CD를 하시면 CD로부터 웨이브 파일을 추출해 낼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컨버트 파일 요거는 이제 어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와 이 이 어트리뷰트 가 다를 때 뭐 샘플레이트라든지 비트뎁스가 서로 다를 때 컨버팅을 할 수 있어요 컨버팅을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파일로부터 오디오 파일을 오디오를 익스트랙트 네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 안에 들어있는 오디오를 오디오 트랙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낼 수도 있죠 어 어 이것 말고도 여기 보면은 어 임포트 임포트 미디어를 하게 되면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미디어를 하게 되면 여기 어 똑같은 메뉴가 쭉 나옵니다 네 오디오 파일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비디오 파일을 불러올 때 네 비디오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자동으로 오디오 파일은 따로 트랙을 만들어 주죠 혹은 비디오 파일로부터 오디오 파일만 오디오 트랙만 추출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요러한 메뉴들이 있구요 네 어 중요한 건 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메뉴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있는 마크스입니다 네 요거는 뭐 아주 쓰임새가 많아서 중요하다기 보다는 거의 거의 이제 그 조금 하드한 그런 프로젝트 작업을 할 때는 여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짧은 곡들은 뭐 5분 이내 요런 곡들은 사실 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마커를 보통 찍지 않는데 어 긴 곡들 뭐 10분 이상 되고 또 뭐 무용곡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한 40분 되는 그런 곡들을 작업할 때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디가 어딘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런 경우를 위해서 마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큐베이스의 마커는 아주 다양하게 마커를 찍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적어서 어 마커를 찍는 정도입니다 어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마커 메뉴에서 그냥 마커를 찍는 방법도 있지만 마커 트랙을 여기다가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에드 트랙 해서 여기 가서 마커 마커 트랙의 이름도 따로 정해 줄 수가 있죠 네 뭐 그냥 테스트 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마커 트랙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마커 트랙을 만들어 준 다음에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위치한 다음에 마커를 찍어 주면 되는데요 여기 가서 펑션 메뉴에서 인서트 마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여기 여기 마커가 되어 있는 트랙에서 그냥 8번 드로우 연필 모양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1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 가서 인서트 마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네 노테이션을 남길 수가 있어요 어 이 부분은 여자 솔로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 수가 있어요 네 이걸 달아두면 아무래도 확인하기가 좋겠죠 아 여기서 여자 솔로 부분이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여자 합창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둘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번호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펑션에서 인서트 사이클 마커 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시면 또 다른 범위를 지정을 해서 범위만큼을 이렇게 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솔로 부분 이라고 적어 볼게요 훨씬 훨씬 알아보기가 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솔로 부분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이라고 돼 있는 요 범위를 지정한 거기에서 우리가 사이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솔로 부분이 자동으로 밑에 요 보이시죠 네 사이클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자동으로 반복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반복하게 될 거에요 요렇게 반복을 하게 되겠죠 네 사이클은 이렇게 사이클을 해제하구요 그 다음에 로케이트 로케이트는 뭐냐 자기가 마킹해 놓은 부분으로 커서를 옮기는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커서가 옮겨지죠 아니면 마커 이렇게 메뉴를 열어가지고 요 앞에 위치를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자동으로 옮겨집니다 마커입니다 다음으로는 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타임라인에다가 뭐 폴더 처리를 하든지 트랙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썼을 때 밑으로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어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폴더가 너무 많아서 혹은 트랙이 너무 많아서 자 그런 경우에 브라우저를 이용하면 한눈에 이걸 다 보여줍니다 이렇게 폴더 처리된 것까지 다 보여줘요 인풋아웃풋 채널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이렇게 다 나오고요 볼륨 변화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MR의 트랙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는지 파일은 어떤 것이 이 트랙에 들어 있는지 파일 이름도 다 나오죠 그리고 오토메이션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 나옵니다 오토메이션 변화 값이 이렇게 쭉 다 나오죠 지금 여자 솔로 이 데이터 같은 트랙 같은 경우에는 오토메이션을 집어넣었는데요 볼륨 변화가 좀 있는데 이렇게 수치들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폴더로 처리해 놓은 부분들 이렇게 폴더를 확장하면 다 나옵니다 여자 앙상블 안에 들어있는 오디오 6, 7, 8, 9 트랙 그리고 각각의 트랙 데이터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미디 같은 경우에 미디 트랙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미디 모양 미디 오픈 딘코드 모양이죠 여기에는 특별한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죠 트랙만 제가 만들어 둔 상태죠 그 다음에 오디오 트랙 중에서 에펙트 채널 제가 이 곡 같은 경우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에펙스를 두 개를 쓰고 있어요 리베런스하고 알티벌브 두 개를 섞어서 쓰고 있는데 각각의 볼륨 변화라든지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VST 인스트루먼트 콘탑5가 지금 런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트랙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룹으로 코러스랑 솔로 분리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보컬도 이렇게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보컬로 다시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 트랙 시그너처 트랙 시그너처 트랙 요런 것들까지 전부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라는 메뉴입니다 요것들도 전부 다 그 단축키가 있어서 컨트롤 T 컨트롤 P 그 다음에 컨트롤 M 전부 다 보이죠 컨트롤 B 그 다음에 어... 좀 또 보면은 더 좋을 메뉴가 하나 있네요 트랙 폴딩 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선택되어 있는 트랙을 열고 닫고 할 수 있습니다 폴딩 하는 거죠 폴더를 폴더로 만들어진 것을 열고 폴더를 열고 폴더를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자 앙상블이라고 돼 있는 폴더를 요렇게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Toggle Selecting Fold 하면은 요 폴더만 요렇게 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마우스로 요렇게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자 근데 요기에서 폴드와 Unfold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폴드는 전체를 요렇게 폴딩 해서 닫는 거고요 자 여기 폴더들 있죠 굉장히 많은 폴더들이 있어요 이 폴더들 안에 전부 다 제가 오디오를 묶어 놨어요 여러 가지로 여기 보면 요렇게 묶어 놓고 남자 앙상블 여자 앙상블 이렇게 뒤에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폴딩이 돼있죠 요거를 한꺼번에 다 Unfold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Unfold 트랙 딱 해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폴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다 닫고 있으면은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트랙 폴딩 가서 폴드 트랙 해버리면 전체가 다 폴딩 됩니다 요거 괜찮은 아이디어죠 그죠 그 다음에 트랙 버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디오 얘기하면서 따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걸 왜 빼먹었을까요 어 요거 약간 좀 중요하거든요 오디오 트랙들은 늘 트랙 버전을 여러 가지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솔로 부분을 하나를 녹음을 하는데 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다른 트랙을 넣고 하나를 더 녹음을 하잖아요 한 번 더 녹음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그러면 이 트랙에서 버전을 트랙에 버전을 따로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왼쪽에 이 인스펙터 메뉴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시면 네 지금 V1 버전 1이라는 뜻이죠 그죠 첫 번째 버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뉴 버전 을 하게 되면 V2 라는 게 만들어지고 원래 있던 트랙들은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로 하나 녹음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그러면 버전이 하나 또 이렇게 따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V1을 누르면 아까 있던 거 녹음한 게 나오고요 V2를 누르면 지금 녹음한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버전은 여러 개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전을 만들어 두고 비교를 해 가면서 자 어느 게 더 나을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트랙에 셋업 값들 뭐 리벌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버전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 번 테이크를 녹음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능들 중에 하나니까 이 버전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 버전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듀플리케이트 버전 요거는 뭐냐 하면 요걸 고대로 하나 복사를 하는 거예요 버전으로 자 요렇게 하면 네 copy of v1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도 표시가 됩니다 copy of v1 이라고 v2 v1 이렇게 복사된 걸로 어떤 에디팅을 하고 싶을 때 복사를 해두고 듀플리케이션을 해두고 작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딜리트 버전은 요렇게 딜리트 누르면 그냥 됩니다 자 요 메뉴들이 아까 프로젝트 메뉴에 있는 트랙 버전 메뉴에요 여기 보면 딜리트 리네임 듀플리케이트 뉴 버전 다 있죠 프리비우스 버전 이전 버전 요것도 이제 단축키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한 대여섯 개의 버전으로 녹음을 했다 요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들으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을 때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쉬프트 G 컨트롤 쉬프트 H G H 는 언제나 네 넥스트랑 프리비우스 하고 관계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요렇게 프로젝트 메뉴에서 네 몇 가지 우리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 메뉴를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어 오늘도 얼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40분 됐는데요 다음 주에 또 뭐 필요한 그런 팁들이 있으면은 또 제가 찾아서 한번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네 마귀 조만간 ira 에 네 네 네 네 네